Q. 한국에서 질병에 좋지 않나요? Q. 한국에 있는 역할 사연 그럼 원래 카페에 일할 때 이름 같은 거 있지 않나? 나 진이? 진이.. 형 맨날 만약에 누구 팬이냐 했는데 영웅이 형 팬이라면 형 부를게요. 수규 형 팬이라면? 별 팬은 없어. 영웅이랑 애들 팬이 가는 거 아니야. 나는 여기 매일 좀 볼게. 매니저는 아메리카노 아이스터랑 하시랑 아이스터랑 랩. 지우 기준 하시는 거 아니야. 네. 카페일은 좀 적성에 맞는 거 같으세요?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지. 백족만 선수 예장품. 자리 있다가 들어주시나요? 오시즌 접리를 하면서 락거룸에서 제가 신었던 슬리퍼를 준비를 했어요 한 번씩 호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만! 근데 지금 우리 영웅 선배님께서 왜 영웅 선배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니 5만원 너무 비싸요 5만원 지금 저 네모델이 누웠나요 5만원이에요? 낙사도 왔어요 그거 제가 합의를 해서 유니폼 하나 사인해서 10만원! 10만원! 공간 의미가 없이 10만원 왔어요? 10만원 왔어요? 10만 5천원! 10만 5천원 나왔고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조건 선수가 직접 사인을 한 슬리퍼를 직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FG솔 플러스백스 가방인데 제가 작년 경기할 때 메고다님이라고 4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축전용 20만원 앞으로 조건을 하겠습니다 오신 선수, 이 30,000원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통화에 찍으면 좋겠고 네, 내년에 통화에 찍으면 좋겠습니다 cadellate에 통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통화에 찍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가 칠만원, 팔만원, 구 만원 17만 원 15만 원 3 2 1 선수 선수 기 Zwong 자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oten taka give iot 5 track fart 10만 원 take 15만 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래요. 자, 16만원까지 나왔어요. 3초 세고 마무리할게요. 25만원! 하나, 둘, 셋! 25만원! 근데 가져와서 팬분들 좀 처음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내년에 서울에서 계속 뛰는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선수들도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엠포시 선물! 화이팅! 미랄재다! 갑자기 유니폼을 입는 건가? 아, 저 올 시즌 유니폼을 못 입어서 제가 입고 싶었던 것도 입고 이제 팬분들도 혹시 좋아할 것 같아서 이본데 사사에서 또 품을 입었어요. 자, 안녕하세요. 팬들한테 코즈 한번 취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찍고 있는 분이 많아요. 이제 팬분들에게도 훈련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원자 하는 분이 되기 때문에 뛰어갈 수 있도록 응원으로 다 뛰어들어갑니다. 저희 둘 다 같이 아쉽게 둘 다 같이 둘 다 같이 둘 다 같이 둘 다 같이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라도 함께 해주시면 오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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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안에 뭐가 적힌 것 같은데 뭔가요? 싸인 싸인까지 되어 있는 싸인까지 되어 있는 우리 선수의 골키마 장갑 10만원 11만원 16만원 3 16 2 16 1 16만원 책을 읽지도 않은 건데 책입니다. 매정품이라고 아, 새 책입니다. 아, 매정품? 아,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주신다고요? 유니폼 유니폼? 유니폼까지 책과 유니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10만원 10만원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아, 저거 그냥 축구화 했습니다. 축구화 10만원 10만원 그 정도 아니에요. 15만원 나왔고요. 아, 30 나왔습니다. 30 오, 30? 30나왔습니다. 오, 이거 너무 비싸서 제가 이거 가져가신 분 내년 유니폼 나오면 제거 마킹했습니다. 45 오, 어떻게 63 63 나왔거든요. 63 70이 나왔어요. 오, 이거 괜찮은가요? 아니, 여러분 저희는 사실 기구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74 잘 되셨습니다. 어, 그럼 방송을 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74 기구하는 전자실이기 때문에 오늘 전자분들도 여러분들 1분 마음으로 1, 2, 3 1, 2, 3 없어졌어요.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뭐 힘들긴 했는데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저도 많이 시간이 꽉 됐어요. 다음에 이런 시간이 좋습니다. 새로운 카페라는 데서 비록 어려운 일은 아니고 주문받고 이런 거였지만 또 처음 경험해보는 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직업 체험해보니까 어떤 상담이 되셨나요? 아, 숙고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행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팬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